국민의힘이 새로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공주부여 청양지역구인 5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추인했습니다. 정진석 부의장은 집권 여당이 당내 혼란으로 위기에 빠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에 이어 정진석 부의장까지 합류하면서 충청권의 입지가 강화될 예상입니다.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계획입니다.